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티비 서유석 티비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드시는게 스시네요 스시도 있고 요거 롤을 뭐라고 그러나 일부로 가이홀르니아 롤 가이홀르니아 롤 말이 어렵네요 칼리포르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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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의 칼리포르니아 아 캘리포르니아 롤 칼리포르니아 롤 칼리포르니아 롤인데 이본말로는 다시한번 칼리포르니아 칼리포르니아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두번째니까 이게 뭐죠 이게 모르겠어요 소고기 쑤시 이것도 쑤시라고 불러야되나요 뭐라고 불나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여기서 만드시는거 아니니까 네 일본에는 없는거 같아요 소고기 쑤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새우 새우를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죠 에비 에비 그 다음에 요거는 문어인가요 문어죠 닭고 요거 연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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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이거 여기 질 끝에 있는 거 이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강호 강호 강호가 일본어 강호 한국의 국민 국회가 강호인데 요즘 강호값이 폭락을 했어요 오 그래요 생산을 많이 해요 오 선생님 이따지 마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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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 일본 말로 맛있다 뭐라 그러죠 오이시 아 맛있다 마지막에 요게 일본말로 오뎅.. 오뎅! 요게 이제 오뎅, 오뎅이 똑같죠? 네, 일본에서는 이 오뎅은 안 들어가요. 아, 오뎅은 안 들어가요? 오뎅에는? 윗불만 들어가요. 윗불만 들어가요. 윗불만 들어가요. orus 공부하고 아삭이네요. 윗불만 들어가요. 아매워요? 맵당맵당이 마르자. 역나enes가 매워요. 역나 Korean. 역나멘 오이도 맛있어졌어요. 역나멘, 생나멘 아삭이는 야채. 그러나 그 한중도 엄청나게 이렇게 먹어요. 예의 고제죠. 이렇게 먹죠? 아, 그래? 뭐야? 이렇게 먹죠? 응, 이렇게 먹죠? 응 후카락이 없이? 응 일본에서는 주로 어떤 스시를 많이 먹나요? 면허 스시? 아니죠 네 참치 아, 참치 아, 참치 아, 참치가 정말 진짜죠? 스시 스시, 마그로, 참치 한국에서는 크게 많이 못 먹어서 맛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그래도 참치가 잡히나요? 멀리 가야 되죠? 응 맛 표현 좀 해주세요 나는 고기 소고기 어디입니까? 예전 맛있어 맛있어 안 먹어야지 먹방은 맛있어 부드럽게 뭐라고 그러지? 부드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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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더 맛있게 해외 프라이 해외 프라이 아, 프라이 해외치기 해외치기 새우가 끝까지 있어요. 보통 이게 끝까지 없잖아요. 여기는 끝까지 있네요. 아 끝까지 있나요? 바깥에 튀김만 이렇게 끝까지 있어서 새우가 이거 조그마한 데가 많아요. 여기는 다 끝까지 있네요. 새우, 새우튀김 맛이 어떤가요? 오시대. 오시대쓰? 그래? 오시오. 오시대쓰. 짜다. 푹푹푹. 이런말로 광어를 뭐라 그런다고요? 이거 뭐 얘기했어요? 가마찌 가면 안 가마찌? 가마찌? 응 그 다음에 연어를 뭐라 그래요? 응, 광어리 연어를 사케 사케 아, 사케 일본 술이 사케가 있지 않나요? 응 여기 사케 어, 이게 사케군요 이것도 사케 응, 사케 연어동밥을 그래서 사케 동리라고 하네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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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넣고 싶어요 응 그 다음 이제 문어를 뭐라고 하냐고? 문어를 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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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비 생강, 소가 그래도 맛있어 소가 씨를 먹을때는 이걸 먹어야 돼 생강을 날라죠 마늘을 또 뭐라고 그러죠? 마늘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? 락격 락격? 락격 마늘장아찌라고 그러지 않네? 파프리 파에프리에요 아 파에프리구나 마늘이 아니고 마늘 저는 그 군대에 있을때 그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습관이 되가지고 밥을 빨리 먹 FE 그렇지 괜찮아요?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밥을 빨리 먹어요 России 일본은 어때요? 밥을 빨리 먹나요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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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위 부담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됐는데 한국사람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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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가 있어가지고 밥을 빨리 먹는거에요 아채 좀 드세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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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한 선생님 집에서 또 스시 요리 좀 해먹을래? 아니에요 집에서는 좀 집에서는 좀 먹히겠어요? 네 일본에서도 집에서는 스시는 안맞아요 스시는 집에서 만들때는 치라시 스시라고 해서 치라시가 있죠 그래서 뿌리는걸 치라시라고 해줘요 전단치료를 그 치라시가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시 아까 말했듯이 양념하는 수시밥을 위에다가 이렇게 참치 참치 사시미나 계란이나 야채를 이렇게 뿌려서 비빔밥처럼 비빔밥처럼 오우 그렇게 해서는 파티용으로 치라시드식을 먹는데 이렇게 이 니길이라고 해서 담는걸로 사실 기술을 기료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봤자 어르신이 지금 보통 쓰시면 이렇게 짧잖아요 이렇게 늘어진 긴 쓰시는 분도 있나요? 네네 분도 있어요? 네 아 사실 이렇게 이게 이거는 부드러워서 먹기가 괜찮은데 이거는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거는요 회가 일본에서는 사시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사람들한테 한국 횟집에 회가 안 맞아요 아 입에 넣고서 바로 잘 녹아야 되는데 이 광어 같은 경우는 약간 즐기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거 입맛이 안 맞아요 음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한국에는 맛집, 멋집이 있잖아요. 일본도 맛집, 멋집이 많이 있나요? 어디 가지고 가나요? 어디 가든 어디 가든 어디 가든 그 일본 드라마 중에서 고독한 미시카라고 있잖아요. 인양이 한때, 지금도 아마 드라마 방송되고 있을 거예요. 한국에도 왔는데. 네. 일본에서도 혼밥 쪽이 많이 있죠? 혼자 밥 먹는 사람? 네, 우리 로날들은 혼밥입니다. 혼밥이죠. 그래서 심지어 칸막이까지 다 되어있고, 혼밥 혼자 먹는 게 이만이었는데.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혼자 먹으면 왠지 좀 불쌍해 보이는, 왠지 좀 초라해 보이고,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. 저도 혼밥 두 개요. 음... 네, 저도 그런 혼자 주로 먹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혼자 주로. 음... 네, 그래서... 일단 혼밥이죠. 습관이 돼서, 혼자 가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. 음... 음... 오히려 혼자 먹는 밥이 편하게 먹잖아요. 음... 음... 같이 먹으면 의식해야 되고,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, 혼자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혼자 혼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. 우리 미남고사님은 어떠세요? 혼자 먹는 경우 종종 있나요? 응. 한국에 와서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. 같이 먹는 거 같아요. 음... 우리 한국 문화는 원래 같이 먹고, 뭐, 찌개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떠먹고 막. 네, 네. 그런 문화죠. 음. 그래서 오늘 우리 스시 먹었는데, 음... 이제 마무리로 멘트 한 번 날려주세요. 좋든지. 진짜? 네. 네. 음... 음... 오랜만에 맛있는 오이시 스시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우리 여러분도 같이 나중에 같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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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,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